님 롤 망하면 끝임? 난 롤 망했으면 좋겠어 다른은 1등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롤이 망해도 상관없는게 결국 롤 자리를 대체할 1등 게임이 계속해서 생긴단 말이지 결국 1등은 계속 있기 마련이야 이 게임 산업에 님이 적응 안되는 게임이면 어쩌라구요 그런 게임은 없었어 노력해서 안되는건 없어 아니 나는 롤이 안질려 아니 저 롤이 질리지가 않아 이게 진짜 신기하단 말이죠 내가 좀 빨리 질리는 편인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만은 질리지가 않아 늘 새로워 늘 짜릿해 아니 이게 매번 똑같은 제이스 퓨어라 이렐리아 뭐 릴리아 라이즈 같지만 매판 달라 미묘하게 아 이거 뭐냐 아니 야 찰리야 레드 이랩갱이 말이 되냐? 아 너무 깊어 아 진짜 라인 좀 보호 들어가면 안돼?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못했는데 이거는 아 야 이건 너무 못했다 다이브 대처를 아 아 이게 들썩이 맞을 줄 몰랐네 야 너랑 깊게 들어가기 싫은데 아 이게 아 나이스 잤나 아 Crazy 오 나이스 잔나 아야 내가 보니까 이거 킨드레드 말 일단 듣지 말자 아니 저놈 말 들으면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느낌임 노플임 노플 노플임 노플 와 잔나 백업 훌륭했고 하이머 딩고 스킬 아끼는 거 지렸고 물론 피오라 텔도 그리고 비호감 킨드레드 아니 그 와중에 바텀 킬까지? 아니 잔나 진짜 잘하네 이게 살짝 웃긴 말이긴 한데요 잔나가 뭐라 해야할까 이 유틸 서포트 게이 칼챔? 그니까 말이 웃기긴 한데 뜻은 이해되죠? 과연 잔나도 인정하잖아요 잘해준다고 더 못봐 아시네 아니 저 사실만 아 이게 칭찬해주면 안 돼 이래서 칭찬해주면 바로 죽어 에반데? 아니 이거 할만하지 않았어? 오케이 니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오케이 나도 그러면은 안 돼 안 감 난 갈 만큼 갔어 이제 나도 좀 보상받아야겠어 자 무지성 사이드랄드 포인트 그냥 시간 될 때마다 본대 백팬 그냥 의미없게 계속 찔러줘요 본대가 좀 화나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라도 계속 경각심을 줘야 돼 이렇게라도 계속 경각심을 줘야 돼 역시 서포터야 바로 쓸 줄 알았... 금방 아닙니다 아 잔나야 잘하다가 야 이거 타면 오히려 그거일 거 같은데? 타면 자르번도 같이 탈 거 아니야 얘는 왜 버거킹을 안 써? 아니 버거킹을 응수 쓰지 말걸 아 잠깐만 잠깐만 히어라 이제 합류해 내가 사이드감 그게 뭔 소리야 아이 모디인 거야 난 이미 이렇게 태어났어 그럼 불리한 팀에서 131 날개를 펼치는 전략을 한번 해볼까 우리?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다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내가 접으면 안 돼 지금 해내야 돼 이거는 아 너무 쫄았나? 어? 1-3-1 달려 빨리 하이퍼 딩컨 밀어와 하하 아 야 잔나야 그 글로벌 생각하지 말고 나랑 등을 맞대더라면? 좋은 그림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어? 파이머님 거 전혀 좋았어 아 아 아 아 막아 막아 이놈아 그렇지 좋아 흥분하지마! 밀어! 아 이거 내가 선체.. 아 쏘리 아 내가 선체 파괴자 가면 안됐다 아 엘씨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엘씨 진짜 잘했어 아니 이거 내가 선체 파괴자 가서 진거 같아 아 진짜 다시는 안가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니까 선체 파괴자가 구린게 유연한 플레이가 안돼요 그리고 막상 2대1 딱 붙었을 때 스텔하기 더 도움돼 거리 조절 거리 조절이 생명이에요 릴리스는 엘씨 딱 껄렸어 이 자식들아 야 다 잡아야되는데? 어어? 어? 어?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잘 받아들인 것 같은데? 아씨 야 뭐야 왜 이렇게 센 보인? 아님 에라잉? 자식이 말이야 니가 클래쉬 설거 다 알고 있었다고? 근데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구나 진짜 어지럽다 아 잠깐만 이 릴리스는 진짜 극한의 거리 조절인데? 야 이거 너무 매력있는데 갑자기 챔프가? 아 아! 아 정 가운데 못 맞췄어 아 아니 그리고 세트 야 세트 수면 풀리는 속도 너무 어지러웠다 방금 가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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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봐 너무 훌륭했어 너의 그 애니 무는 판단 이대로 르블랑까지? 우리 하나 좀만 버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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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턴 좋구요 달려 달려 릴릅스 달려 에 Ansch析 궁 дв합 그렇지 이 기세를 몰아? 뭐 뭐? 띠띠띠! 그렇지! 르블랑 넌 너무 설쳤어 자식아 너는 밑에 있잖아 이 욕심쟁이야 없어졌네? 어? 오 얘야 릴리스한테서 버전 할 수 있는 챔퍼 없어? 어? 틀린 말은 아니죠? 넌 안 되겠어 넌 이거 당해야겠어 아니 어 그렇지 뭐야? 아니 자동사냥 괄호 열고 챔프? 이거 지금 못 맞습니다 땡겨 이놈아 바뀌어 넌 안 되겠어 켄닛! 사실 자료만 줘야 되는데 방금 너무 임팩트가 강했어 켄닛! 그레이브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? 그레이브즈로 탑 갱킹을 가면 네가 원 딜이 되는 거야 진짜 잘 모르네 원 딜 자리가 너꺼야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레드 버프가 매 순간이 너의 것이라고 어 그라이닝? 어어? 이것들 봐라 이러면 탐켄치 급해지거든 아니 근데 이거 탐켄치 챔프 자체가 저거 뭐야 쉴드를 안 쓰면은 체력 리젠이 된다는게 이게 챔프가 너무 괘씸함 아니 뭐 리스크라는게 없어? 잠깐만 탐켄치가 갑자기 포션을 먹었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 플래시 제발 아씨 아 이건 땄다 W 먼저 하는게 나아요 이럴때는 이것도 패 어? 엉엉? 호우우! 안 돼 이거 죽밀라야 잠깐만... 카운터가 갑자기 6랩 찍는 건 아니겠지...? 어 이건 먹어야 돼 제발 입에 들어와 안 돼요 진짜 죽는다 와 야 아니 진짜 양심 없네 아니 설마 이거 나 킬 각인가 지금 물리면 저 까불어 이 야식이 말이야 장난으시네요 아 야 잠깐만 나 너무 콤보를 못 넣었는데 어 야 진짜 잠깐만 어 전령에는 나한테 줬으면 그냥 탑 2차 밀어버리는 건데 가버렸 가버렸 아니 근데 탐켄치 처음인가? 좀 숙련도가 많이 부족해 보이네 나 처음할때보다 더 못하는거 같네 아이디 영재 아니 영재 아잇 하지만 바로 빠지지 않는 보통 라이즈가 아니라는거 아 야 상대 시야를 왜 이렇게 꽉 잡는거야 지는 팀인데 이건 우리 서포터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압도적인 팀에서 이제 시야 싸움에서 이게 안된다는거는 어까임 님들이 맨날 하는거 저도 한번 해봤어요 기분이 어때요 매니저 저 좋다는 놈들 싹 다 내보내 다 어까야 저거 어쩜 그렇게 깜찍하고 멍참한지 세상에 나쁜 억가는 없다면서 아야 혼 다 죽었으니까 겁난다 간다 뭐야 야 스틸까지 있는데 사람들 다 죽여버려 꿀뒯 무소리 살면 여길 그냥 죽다 죽이고 그거 하지맙 승리 케린 케린